0357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CJENM입니다. CJENM 은 는 동사는 1994년 12월 종합유선 방송사업과 홈쇼핑 프로그램의 제작공급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신립되어 1999년 11월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동사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서 현재 TVN, 미트, OCN, 알리브, XTVN, 토너버스 등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 주요 종속회사로 스튜디오 드래고니 드라마 콘텐츠 제작 등을 연위중임 커머스 사업은 라이브 TV와 T커머스, CJ몰, CJ멜을 운영함. 기업 개요 대시 2018년 7월 국내 홈쇼핑 업계 1위인 CJO 쇼핑, 존속법인, 과 미디어 슬래시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CJ E&M, 피합병 소멸법인, 이 합병하여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였음 대시 방송채널 슬래시 콘텐츠를 제작하는 미디어 사업, TV 슬래시 CJ멜을 통한 커머스 사업, 영화 제작 슬래시 투자 슬래시 배급 등의 영화 사업, 음반 제작 슬래시 유통, 콘서트 등의 음악 사업 등으로 구성됨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는 드라마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미디어 플랫폼 배급 등을 연위하는 스튜디오 드래곤, 주, 광고업을 연위하는, 주, 매조 미디어 등이 있음. 재무 대시 커머스 부문의 취급고 부진에도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따른 TV 유료 가입자 증가 및 자체 아티스트의 신규 앨범 출시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 수지 및 금융 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커머스 부문의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티빙의 제휴 확대 및 KTA 오프 시즌과의 합병, 오리지널 콘텐츠 편성 확대 등 방송 부문의 양호한 성장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28일 기준 장마감 CJENM의 시가 총액은 1조 8,749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CJENM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0위입니다. CJENM의 상장 주식수는 2,192만 9,100씩 내 주입니다. CJENM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CJENM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21.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5.2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9.1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5,47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만 1,35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5,476원이고 추정 EPS는 4,070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0배, 17만 1,35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79이며 목표 주가는 12만 9,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721억원, 2,969억원, 1,374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656번지 억원, 2,276억원, 마이너스 1,768억원입니다. CJENM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37번지 83%이고 유보율은 3,249.61%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